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2019년도 4월 11일 용인시가 sk 하이닉스 거기 원산면 일대에 그 이제 135만평이 개발되면서 수용을 하신 하려고 아직 뭐 수용에 대한 바운다리가 정확히 정해진 건 아니지만은 거기에 대한 사업 설명을 하려고 오늘 원산면사무소에서 2시에 시간을 갖고 그 행사를 주치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 용인시가 말이란 이 원산면 sk 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사업 설명에서 깜짝 놀랬어요 60대 부부가 농약을 투척하는 등 이런 소동을 좀 벌리고 벌렸는데 제가 그 원산면 입구에 들어갈 때는 아는 지인을 만났더니 거기다 누가 뭐 휘발유를 뿌려가지고 거기다가 음 불을 붙였으면 큰일 날 뻔 했다고 자 그런 소리도 들리고 하여튼 여러가지 뭐 뜬 소문이 있기야 하겠지만은 자 오늘 언론 보도에서도 60대 부부가 사업 설명에서 농약을 투척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러네요 아 이런 소동은 그거랑 반도체 클러스터에 관련된 주민들의 불만이 직접적으로 표출된 것이어서 향후 이제 2024년도까지 이걸 완성을 해서 생산품이 팹 1라인이 완성이 돼가지고 생산품이 나와야 되는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반발로 인한 진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신도시를 개발하든지 어떠한 택지개발지구 또는 산업단지를 개발하든지 간에 이러한 진통은 항시 있는 거죠 여기 원산면의 SK하이닉스도 예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민불말을 보여주던 이날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부지 인근에는 현수막도 이렇게 붙어있네요 제가 직접 봤습니다 칼자로는 백시장이 쥐고 백군기 용인시장이죠 칼날은 내가 쥐냐 이런 현수막에 강한 표현도 있는 걸 봤습니다 이런 굵기가 적힌 비난성 클래카드가 곳곳에 붙여져기도 있고 저기 중룡리 쪽에 내려가 보니까 현수막이 난데없이 왜 우리 동네까지 수용이냐 이런 현수막도 오늘 많이 보고 왔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원산면사무소에서 오늘 오후 2시에 열린 설명위는 용인시가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서 주민들에게 그동안의 추진 경과와 배경 향후 그러한 계획 등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자리였는데 주민들은 아주 반발이 굉장히 셌습니다 사업 설명이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들도 모르는다 여튼간에 4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할 정도로 관심과 호응들은 높았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설명위 시작 직후에 남편과 함께 온 60대 여성이 사업 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던 용인시 고위 관계자를 향하여 농약이 들어있던 플라스틱 병을 던져 농약이 바닥과 주위에 있던 참석자들에게 쏟아지는 안타까운 불상사가 벌어졌네요 그래서 이 여성은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의 원천 무효를 주장하면서 농약을 던졌다고 참석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참석자 가운데 100여 명 이상이 빠져나가고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한 요식행위 아니냐는 불신 섞인 주민들의 고생이 쏟아지면서 설명위는 파행 속에서 어쨌든 간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용인시는 준비했던, 프리즈했던 자유를, PPT 자료를 사용하지 않고 자료도 배포하지 않은 채 구두로 관련 현황을 설명하는 등 아마 상당히 진땀을 빼는 수고를 겪은 것 같습니다 주민반발이 계속되자 시 관계자는 법적 효력이 있는 공청인은 오는 7월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고 이 자리는 순수한 설명의 자리라고 수차례 해명하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 있어서 곰곰이 들어보면서 생각을 좀 해봤지만 과연 이 SK인X 만드는 산업단지가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이런 내용은 이 영상을 청취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앞서서 3월 27일 날 정부는 수도권 정비위원회를 열어서 산업통상자원보가 신청한 반도체 크로스트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 공급회의 추가 공급 요청안을 심의 의결을 해서 용인시에 확정을 지었다고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아마 다른 언론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SK하이닉스는 원산면 일대에 120조원을 투자해서 4개 이상의 반도체 팹 팹이라는 것은 FAB라 가지고 생산시설을 얘기하는군요 4개의 팹을 조성하고 D램과 랜드플래시의 장점을 조합한 초고속 비휘발성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를 연구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는 2021년 초에 부지 조성을 작공을 하고 이 안에 이제 토지 수용에 관련된 내용은 어느정도 끝나야 되겠죠 2025년 초에 반도체 팹의 생산라인 가동을 목표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원산면 면사무소에 저도 직접 참석을 해봤지만 굉장히 이렇게 아우성 속에서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하고 PPT 그런 자료도 없이 그냥 설명을 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참물이 주치원적도 그렇고 또 욕을 받아들이는 주민들도 대한민국이 과연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이런 내 나름대로 생각도 해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없지 않아 많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2시에 용인시에서 사업 설명을 한 것은 거의 그냥 용인시에 PPT 없이 그냥 진행을 한 것과 또 많은 400여 명의 주민이 참여를 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또 빠져나가고 농약을 또 뿌리는 그런 여러 가지 또 우리 사업 설명 창에 각종 마을 단체의 대표작격이라고 할까요 그분들이 나와서 어디 뭐 죽는이는 그만 나가라 뭐 복신이는 어디 나가라 무슨 뭐 독성리 주민 독성맹리 뭐 이렇게 해서 서로의 그런 의견 고성이 오가는 것을 봐오면서 과연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과연 이게 누구를 위한 사업단지를 만드는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제 머릿속에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린 것은 대한민국 이제 선진국 대회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출에 대해서 선진국으로 나가야 됩니다 지금 반도체 산업이 대한민국 수출의 21%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래요 삼성이 한 60% SK가 중에 한 40%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수도권 남부 이 용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적인 반도체 밸리가 우리 주변에 생겨서 세계가 따라올 수 없는 세계 현재 최고의 우리 반도체 산업 국가잖아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반도체 국가가 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이 되면서 우리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것을 저는 염원하고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동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들은 민주주의가 무엇이고 과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잘 살 수 있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의 용인치 처인구 원산면사무소에서 사업 설명이 있던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여러분들에게 안타까운 심정을 전해드린 입장입니다 원산면 일대의 SK하이닉스 산업단지 형성되는 것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저에게 질문을 주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 성심성의껏 답변할 수 있도록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